두 번째 매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요. 다세대주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동구 길동으로 가볼 텐데요. 강동구 길동의 다세대주택 기본 정보 알아볼까요? 5성 강동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시 초역세권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과 실사용 면적은 직접 오시면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공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2억 4,4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제 길동역을 직접적으로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천호역의 그런 상권들을 또 같이 함께 이용을 하시면서 중앙보훈병원역이 지금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9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8호선과 5호선 그리고 9호선을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천호역 주변에는 이제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로데오거리가 위치하고 있는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길동역 주변에도 충분히 생활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시기 좋으시고요. 동쪽에는 이제 길동공원이라는 일자상 공원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광란 한강공원 시민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녹지율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강동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업무 시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뭐 고덕지구의 첨남업무산업단지라든가 또는 강동섬심병원 그리고 9호선을 이용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강남까지 접근성이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고덕상업업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을 이제 완공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기업들이 100여 개사 이상이 지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백화점도 생기고요. 이케아라든가 뭐 이런 상업시설뿐만이 아니라 그린 생태존이라든가 호텔 컨벤션 센터까지도 네 가지의 컨셉으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로서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업무 복합 업무단지라든가 엔지니어링 복합걸림센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 3만 명 이상의 그런 일자리 창출이 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교통호재 중요한데요. 9호선이 지금 현재 3단계까지 확정이 돼서 개통을 했죠. 앞으로는 이제 고덕을 지나가는 4단계 강동구 길동을 지나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동이 지나가는데 그 주변에 집가 그대로 있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집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9호선의 연장선 예비타당선의 조사 통과 예상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호선과 8호선도 지금 현재 연장선이 계속해서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강동구 천호역이라든가 길동역 이 주변이 계속해서 유입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 미사의 연결선이라든가 하남까지의 연결선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외곽 지역이 아닙니다. 단순한 배드타운은 아니고요. 업무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는 이곳에 이제 그 세종고속 서울 세종강고속도로가 제2경부고속도로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됨에 따라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그런 유입량들을 이제 완화시켜주고요. 세종시까지의 그런 연결선으로서 이제 이 주변의 유통 물류의 중심지가 또 강동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적인 부분도 이제 그 유발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가치도 같이 함께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경고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신다면 이제 3베이 구조로서 주방과 거실 넓은 공간감을 자랑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매매가격 2억 4천 4백만원 전세 시에는 2억 3천 정도 맞춰지는데 실투자 금액 900만원입니다. 이곳에 지금 그래도 강동구인데요. 2천만원 이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900만원 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매매가격을 좀 보시면서 전세 임차 조건부 계약으로서 저희가 구성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맞추는 조건으로 900만원만 투자하신다면 미래가치가 풍부한 강동구에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